메뉴 정하는 거 보니까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, 보면서 김태현 씨가 뭐 먹지, 너 뭐 먹고 싶으면 형, 어차피 형이 정할 거면서 왜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야. 그런데 늘 그랬던 것 같아요. 어때요, 메뉴? 저 같은 경우는 맛집들을 회사 주변의 맛집들을 다 한 번씩 데리고 가서 선택하게 놓으면 거의 실패를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, 맛집들을. 미리 먹어보고 맛있는지 꼭 직원들 데려가서 먹여보고, 맛있는지 꼭 직원들 데려가서 먹여보고. 저 순대국지 진짜 맛집이어서, 저 순대국지 진짜 맛집이어서. 정말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. 진짜 너무 맛있어서. 저는 같이 먹을 때는 제가 안 좋나요? 그러면은? 알아서. 네, 알아서. 알아서 그냥 먹고 싶은 거 정하게 하고요. 이거는 좀 배워야 돼. 아니, 항상 이렇게 VCR 안 보고 얘기만 들으면 좋으신데. 보면은 또 아니니까. laat 정ijn 정감되고 하죠 공감 한글자막 by 한효정